세 분이 이렇게 방송을 하시게 되셨는데 방송을 같이 할 급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프로그램을 하는 이 친구는 뭐 일단 장점을 말하자면 싹싹한 친구고 어른들한테 잘하고 이런 느낌인데 좀 단점은... 잘 말하십시오 어디서부터 말할래요? 야구 얘기를 안 하면 지극히 정상인데 야구 얘기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뭐야 핸드폰 땅소리 그... 그거... 이거 등본? 그래서 오늘 촬영도 어떻게 해? 또 제가 끌어들인 분들이기 때문에 급이 그래도... 엉덩이 스토브리그 제1회 야구 통계 잘할 테스트 준비했거든요 야구 통계 잘할 테스트 아 너무 좋아요 상품을 좀 준비해봤어요 지금 온박싱 온박싱 해보겠습니다 칼을 줬는데 힘으로 꺼낸 거야? 스카이라이니 보는데 여기 오오오 공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공 아니에요 하... 사인포 이신이 만들 때 오오오 아 사인을 받을 수 있는데 사인 불 아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 이를 들면 청장님 사인 이런거 같아요 오오오오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좀 흘러가겠습니다 한 문제 맞추실 때마다 한 개씩을 드려요 한 번번제를 먼저 맞추는 분이 1등 그래서 그 1등은 다음번에 차 때 의자를 고를 수 있는 정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의자랑 위치를! 용어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먼저 이걸 누르고 누르면서 침을 침!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위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게임 스타트! 시작할게요. 네. 그게 있나요? 나와서 나왔어. 뭐야? 아, 그 뭐야? 6. 타석이랑 타석. 정답. 먼저 먼저 해? 아, 얘 해설이. 6. 어, 근데 둘 똑같은 건데? 타일 타일. 어베러지랑 베팅 어베러지. 정답. 12개 다 가져가겠네. 땡겨놓자. 이거 너무 불리하네. 아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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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신, 신, 신. 어, 그... 장타열, 장타열. 슬러기. 정의까지 말해야 맞추는 거 아닌가요? 공식까지. 풀네임, 풀네임. 어, 그 뭐야. 총 루타분의 타수. 총 루타는 뭐죠? 그... 2루타는 이제 2, 3루타는 3, 폭로는 4. 이렇게 가중 찢어서. 아... 그거죠. 아... 드디어. 부담을 벗었다. 네, OPS. 보통 OPS라고도 많이 말하고 출루율. 아까 앞에 나왔던 출루율이랑 장타율을 합친 소치입니다. 끝인데요. 그쵸? 인정. 이 정도면 인정. 여기서 더 설명할 수 있어요. 어... 합친 alta. 4등급. 局ял, 평균 자책점. 이런 거... 5. 5. 5. 이거는 힌트가 좀 있어야 할 거 같은데요? 어디까지가 힌트인지 지금 출제자가 몰랐어. 앞 장작은 P. 와 recommendations... 이거. 저희 첫 받iah 저기 뭔지 모르겠어요. rosoftdos운전. 모르면 틀려야죠, 모르면 틀려야죠. 그럼 누르면 안 돼서? 안 해야지. 투수 입장에서 피타율, 피출루율, 피장타율, Pops. 정답. 오오오. 수비...율. 쓰읍... 이제 뺏기 할까요? 뺏기요! 잠깐만. 룰, 변경. 하나, 둘, 셋. 아, 나 저거. 아, 나 저거. 히든, 레인지 팩터. 한 명큼 골라서 빼주면 돼요. 내놔. 아, 훈훈하네. 아, 훈훈해. 그러면 저는 그냥 안 뺏기고 탈출할 수 있나요? 네. 아, 그러면 빨리 해야겠네. 이거 삼진 홀렛 비율. 자발적으로 당황차게 넣었다네. 1등은 다네. 아, 나 저거 아는데. 이거 뜬공 땅볼 비율. 이런 말을 안 했어. 1등은 다네. 아, 아우. 히든, 뜬공 땅볼 비율이요? 뜬 땅비. 1등은 다네. 아, 말해놓고. 아, 너무. 알았을 때. 이게 그건데? 이게 뜬 땅비 아니에요? 뭐, 아까 틀린 거 아니에요? 2등은 다네. 2등은 다네. 뜬공 땅볼이 그거, 예. 그거, 그거, 이거 뜬공불비 설명이 맞긴 하죠. 저거는 뭐예요? 저거는 이제 안타까지 포함한 거 아니에요. 그라운드 볼. 안타를 포함한 뜬공 대비, 안타를 포함한 땅볼 비율입니다. 받아야죠. 마지막 문제. 한 문제로 결정하시나요, 꼴치를? 저는, 저는 찬성이죠. 지금 어제 꼴치니까. 네, 네. 꼴치 탈출전. 뭐, 보여줘. 아, 이거 뭐야. 그거 뭐야. 담겨친 비율, 센터방면 비율, 밀어친 비율. 우와, 인자. 뭐야. 뭐가 중요하니까? 순회. 안 돼. 팬심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뭐, 계산법 합시다. 계산법은 노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예스잼이 뭐가 있죠. 트레이트 재림을 안 되고. 아, 신명을 걸론 해도 됩니다. 6.44면 SKXXX3 선을 트리트하겠다는 목적 98년도 WHER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두 선택 삼성XXX 같은 경우에는 6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네요 6.5 하면 XXXX837 WHER 전체 1위인 선수는 트리트하는게 현실적으로 났기는 있는 1위인명이에요 Idea TONG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하하하